안녕하세요 덕덕쇠입니다 오늘은 수박스테이크 먹을거에요 잘랐겠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어떻게 잘랐지? 저는 냄내는 주꾸미랑 달고나랑 수박이랑 섞은 냄내 먹을게요 양밥같은데 거찌 거찌 살짝 아삭하고 안이 말랑말랑해서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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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기 끼는 소리가 나요 제가 낀거 아닙니다 오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야채 샐러리를 먹어볼게요 제가 되게 귀엽죠? 찍었는데 먹어볼게요 짜장 매운 시국 안쪽 고춧가루 해석 맛이랑 똑같은 똑같은 그 다음에는 우운 파인애플 또 해석 맛이랑 똑같은 똑같은 그다음에는 우운 파인애플 84 이번엔 파인애플이 엄청 달아요 ances 과인애플 파인애플 먹어볼께요 그냥 바나나 맛이에요 이번에는 이 수박에다가 팝핑캔디 물에서 먹어볼게요 볼게요 볼게요 맛있다 고기 마지막 탕후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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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핑계나 가지 보니까 수박은 달달하고 나 핑계질은 뭐 새콤하고 두렵진 거 황상수업이에요 그래서 올려놔요 이거 치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하세요 그럼 안녕